기상캐스터 배혜지 재난재해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축제와 복합 리조트 등의 체험형 관광으로 강원 지역 관광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강릉 커피 축제, 양양 연어 축제, 동해 무릉제, 정선 아리랑제 등 10월 축제 방문객은 91만 4천 명. 가을 태풍 미탁에 피해가 컸는데도 한 해 전보다 소폭 증가한 겁니다. 또 11월 강릉 국제영화제에 10만 명이 찾아 축제 흥행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이번과 알펜시아, 용평 등 복합 리조트는 홈쇼핑 판매 개시로 비수기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홈쇼핑 판매를 통한 객실 판매는 18년 대비 19년이 약 3배 정도 증가함에 따라서 2018년 대비 2019년에 리조트 전체 개시를 투숙률은 약 5% 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숙박과 공연 외에도 루지, VR 체험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기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강릉성 KTX 이용객은 2분기부터 한 해 전보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강원 지역 고속도로 통행량 역시 하락을 거듭하다 2분기부터 반등하고 있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 분야나 운수 등 관광 관련 서비스업 생산 지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영 경관 위주의 관광지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도내 4대 국립공원인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에는 1년 전보다 9월은 20%, 10월은 7%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강원 지역 관광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X 강릉선의 동해 연장선 개통과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도내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의 항공로선 확대에 힘입어 내년도 강원도 관광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 노력에 힘입어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2020년 올 한해 실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등 여러 시책들이 달라집니다. 특히 저소득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고교 무상교육도 확대되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소개한 올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박병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임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 52시간제가 50명 이상, 299명 이하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며 다만 1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됩니다.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올부터 만 7살 미만으로 확대되고 65살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 3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되고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은 올해 이후 신청분부터 10만 원으로 오릅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 원 한도에서 개별 소비세가 감면되고 1분기에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 연령은 현행 60살에서 55살로 변경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시군의 신고기한은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흉부와 심장초음파 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1명당 2년간 분기별로 9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밖의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중공 5년이 지난 경우 3년마다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변경됩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우리 고장 배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심지어 주민들도 마을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학생과 교사, 주민들이 함께 만든 마을 교과서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마을 교과서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한눈에 우리 마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살고 있는 곳? 원주 봉산동의 지명 유래와 설화는 물론 자랑스런 선배 이야기부터 23년 동안 학교 앞을 지킨 분식집 인터뷰까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동네의 소소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도내 처음으로 원주 반곡동과 봉산동 두 개 마을의 교과서가 제작됐습니다. 특히 봉산을 표현한 캐릭터 봉산이 제작을 학생들이 직접 제안하고 카카오톡 형식의 인터뷰, 학생 작품이 교과서에 실리는 등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고 그만큼 자신이 사는 마을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됐습니다. 마을 이름도 나오고 유물도 나와서 여러 가지로 좋았는데 많이 알게 되어서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웠어요.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는 있지만 교재가 없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마을 정보가 부족했던 선생님들도 체계적인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좀 막막함이 있었죠. 그래서 인터넷 조사에 의존을 해서 했었는데요. 이처럼 이제 하나의 교재가 나온다면 다른 선생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을 교과서 제작에는 주민들도 적극 참여했고 올해부터는 직접 마을 강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하고 아이들이 같이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 지속가능하게 우리 마을이 발전을 하려면 그런 과정들이 주민들이 계속 뭔가 교육과정에 참여를 하는 거죠. 잦은 이사와 급격한 도시 변화 등으로 자신이 사는 고장에 대한 정보를 알기 힘든 요즘 마을 교과서가 학생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좋은 교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20년 경자년을 맞아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일자리 창출 등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여러 사업들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 경제가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일자리 안심 공제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강원도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 지사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위기를 접경지역 DMZ 관광 등으로 극복하고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유치해 올림픽 유산 창출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도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예비 소집이 오늘부터 오는 4일까지 진행됩니다. 학교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는 자녀나 보호하는 아동의 정확한 예비 소집 일자와 시간을 취약통지서로 확인한 뒤 예비 소집에 아동과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강원도 교육청은 예비 소집에 불참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도내 주요 대학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정시 모집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학년도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강원대학교에 이어 한림대학교도 이번 정시 전형에서 지난해 6.97대 1보다 낮은 5.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대학교와 고려대, 연세대의 경쟁률이 평균 4.2대 1로 내려가는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의 정시 경쟁률도 전년도보다 떨어졌습니다. 입시업계와 대학들은 학력 인구 감소로 수능 응시생이 줄어든 데다 수능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해 4월 산불로 피해를 본 도내 소상공인의 재기와 경영 안정을 위해 추경 예산 305억 원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파손된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복구비를 기업당 피해 금액의 35% 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내에서는 피해 소상공인 353개사가 지원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70개 사에게 18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달 말까지 생식용 굴과 황태, 오징어 등 겨울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으로 노로바이러스와 대장균 감염, 중금속 오염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농산물의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 기본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1일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 기본 교육을 이수한 후 신청해야 한다며 이는 친환경 농업법 시행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의무 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 농업의 가치와 제도, 정책들이 농업 현장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 송어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행사 닷새 만에 방문객 1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평창 송어축제위원회는 행사 닷새째인 어제까지 누적 방문객은 12만여 명으로 평소보다 40%가량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황금 송어잡기가 인기를 끌고 있고 양양공항의 국제선 운행 도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겨울 온화한 날씨로 행사 기간이 평소보다 일주일가량 짧지만 지난해보다 많은 70만 명이 축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정선과 춘천, 원주, 인제, 홍천과 횡성의 6개 시군에서 말라 죽은 만여 그루 가운데 제거하고 남은 1,300여 그루를 오는 3월 말까지 모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구규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4월 이후엔 소나무재선충병 우화기로 접어들어 방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3월 말까지 집중 방제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첫 이달의 등대로 동해시 무코등대를 선정했습니다. 1963년에 처음 세워진 무코등대는 무코항 해안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국내 기술로 개발한 프리즘 렌즈 회전식 대형 등명기로 10초에 한 번씩 불빛을 비추며 동해 연안 항해 선박과 무코항을 찾는 선박에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24미터 높이로 새로 건립된 무코등대는 등대 전망대와 정자, 야외 광장을 갖추고 있고 주변에 논꼴담길 벽화마을이 있어 사계절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장보기가 어려운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을 위해 이동식 푸드마켓이 운영됩니다. 준천시는 최근 천원 나눔 범시민운동 모금액에 대한 2020년 배분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 탈락자와 차상위계층 360여 가구로 마켓에서는 생피품과 식자재 등이 판매되며 지원 대상자는 일정 금액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국은은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3년에 걸쳐 연속 200억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국은은 지난해 79개 스포츠팀이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107개 대회를 유치하는 등 28만여 명이 양구를 찾아 203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은 지난 2015년부터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양국은은 지난해 79개 스포츠와 같은 광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